세계어족의 상고대 한국어 분화가설 세계의 언어가 한 언어에서 분파되어 변천하여 온 것인지 처음부터 여러 언어가 존재하여 상호관계 속에서 변천하여 온 것인지 단정하기에는 아직 불가능하다. 대체적으로 현재의 언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SOV의 순으로 된 것과 주어, 서술어, 목적어, SVO의 순으로 된 것과 서술어 주어, 목적어, VSO의 순으로 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언어는 약속이라 어느 언어가 가장 자연스런 언어라고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간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조사, 어미, 접미사 등이 있으면 단어의 순서와 관계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되므로 가장 편한 언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조어 방법이 없는 고립어나 단어의 순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는 세심한 조어 능력을 요한가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조사, 어미, 접미사 등이 있는 한국어와 알타이어에 속하는 언어가 순서에 관계없이 말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표현하기 편한 언어가 될 것이나 끝까지 들어봐야 무슨 내용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불편은 할 것이다. 물론 단어의 순서에 관계없으므로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하면 상관없을 것이다. 일단 13만 년 또는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출현하였다고 보면 인류가 진출한 지역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독특한 언어로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 집단이 어느 정도 오랜 기간 즉 약 천년에 걸쳐 독립적으로 생활하면 그에 따라 하나의 언어 집단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높은 문명권에서 낮은 문명권으로 문명이나 문화가 전파될 경우에는 언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화되거나 변화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 언어로 동화되었다가 다시 분화되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단어는 경우에 따라 존속할 수도 사멸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세계 인류 문명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인종이 분화된 것인지 또 언어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고 상호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물론 여기서는 결론을 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차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명백한 결론이 나오게 되면 내용을 업데이트하게 될 것이며 우선 인간 문명의 역사와 이에 따른 어족의 분화 역사를 상관성을 전제로 하여 가설을 세워보는 차원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1. 문명시대 인종 분화 역사 기록으로 살펴보면 정신문명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기록한 것을 토대로 계산을 하면 우리 기록인 부도지와 한단고기의 삼성기 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기 전 7만 378년경부터 문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나온다. 한편 수메르의 왕들의 역년을 기록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약 8만 년의 역사가 나온다. 이 경우 왕들의 역년을 역대로 보아 합산을 하면 약 24만 년의 역사로 계산되지만 동시대 왕들의 역년을 기록한 것이 되므로 약 8만 년이 나오게 된다.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기록과 수메르의 기록이 거의 근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류의 문명의 역사는 7만 년 또는 8만 년 정도가 되었다고 된다. 물론 부도지에서는 서기 전 7만 378년경 이전에도 역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록을 하고 있다. 즉 그 전에도 천부 하늘의 이치에 따른 생활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여기서는 세계 어족의 분화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연대기를 중심으로 하면 사실적 역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래에서는 현재까지 기록으로 전한 연대를 기준으로 하여 인류 문명의 역사와 인종의 분화 및 언어의 분화의 역사에 대하여 간략히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마마 퍼스트 에인천트 코리어 서기 전 7만 378년 서기 전 7197년 인간 개놈 연구에 따르면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 동부에서 약 13만 년 전에 출현하여 각 지역으로 분파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부도지에 의하면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국가 생활을 한 집단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는데 그곳이 바로 마고성이다. 마고성에 처음부터 인간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마고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나중에 7만 2천명이라는 수에 달할 때까지 마고성 시대가 지속되었다가 서기 전 8천 년경의 결정적인 식량난으로 인하여 사방 분거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록하고 있다. 물론 마고성에는 사방에 각 성문을 설치하고 세 겹의 해자를 두어 12개의 관문이 있었다. 그러므로 마고성은 단순한 성곽의 도시가 아니라 내부와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는 수도 역할을 한 것이 된다. 즉 마고성은 중앙 통치기관이 있는 곳이고 외부는 지방이 되는 것으로 성 밖에서 농사, 목축, 여행, 물물교환 등을 행하였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파미르고원 외 지역에 인간 문명의 유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만 년경 이전의 인간 생활 유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고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분석 감정된 흑피옥, 유판 두껑 고인돌, 만자 문양 등은 1만 5천년이나 된 것이며 특히 재배된 것으로 분석된 한국의 청주 소로리 탄화벽신은 1만 7천년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마고성 시대에 이루어져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역사적 증거들이 있다. 곧 천지인 3태극 사상의 상징인 고인돌, 음양 태극을 나타내는 귀걸이 방울, 북두칠성이 북극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하는 모양을 나타낸 달력, 역법의 그림인 윷놀이판, 현대의 다수결 원칙의 원조가 되는 만장일치제 화백회 등이 있다. 물론 이 마고성 시대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지는 불명이다. 후대의 기록으로 표음문자가 아닌 상형문자로 기록된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마고성의 형태는 플라톤이 제시한 아틀란티스 모형의 성곽의 도시로 낙원의 상징 형태이다. 이러한 마고성 시대의 문화는 고스란히 다음 시대인 한국시대로 이어진다. 사방분 거포 트라이브즈 노스 옐로 트라이브, 웨스트 화이트 트라이브, 이스트 블루 트라이브, 사우스 블랙 트라이브, 서기전 8천년경, 서기전 7천년경, 서기전 1만 년경에서 서기전 8천년경의 마고성에서 오미의 난이라는 식량난이 발생하여 많은 인구가 함께 살 수 없으므로 사방분거를 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식량난으로 먼저 마고성을 나간 무리들도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서기전 8천년경의 화백회의로 사방분거하기로 하였으며, 북, 서, 동, 남으로 각 황인족, 백인족, 청인족, 흑인족을 상징하는 시족집단이 모두 12시족으로 각 시족의 남녀각 3천명씩 하여 합 7만 2천명이 사방으로 나뉘어 분거한 것이 된다. 평균적으로 각 방면으로 1만 8천명이 나뉜 것이다. 이후 약 천년에 걸쳐 사방분거가 이루어져 정착하면서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게 된다. 서기전 7천년경부터 정착 문명생활을 한 흔적이 나타난 곳이 요아지역이다. 이 지역은 마고성에서 분거한 황인족 계통의 사람들이 남긴 유적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한안 세컨드 에인천트 코리어 에프터마 서기전 7197년 서기전 3897안 서기전 7197년에 천산을 수도로 하여 나라가 다스려졌다. 기록상 황궁시로 황인족을 상징하는 시족장이 여러 시족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이리하여 이때 원주민에 속하는 사람들은 피지배족이 되어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신적인 하늘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다. 황궁시가 약 천년을 다스리고 고인돌 무덤으로 장사를 지냈으며 천지인 삼태극 사상의 상징인 천부사민을 후계자에게 전수하였다. 천부사민은 도형으로는 원방각이며 물건으로는 둥근 거울 가로 구멍난 방울 새 부분으로 구성된 칼이다. 한국충기시대는 유인시 시대로 또한 약 천년이라고 기록된다. 마찬가지로 천부사민을 후계자에게 전수하였다고 기록된다. 특히 유인시는 부도지에서 지상 인류의 조상이라는 취지로 기록되며 7월 7석의 전설의 주인공으로 또한 인류 시조로 기록되는 나반과 동일한 인물이 된다. 이 시기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 황웅이라는 오방신 제도가 정립되어 후대의 풍수용어가 되었다. 한국말기시대는 한인시로 또한 약 천년이라고 기록되며 마찬가지로 천부사민을 한웅시에게 전수하였다고 기록된다. 한인시 시대에 천부사민을 상징하는 가르침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 정립된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한웅이 이 세 가지 경전으로 웅족과 호족의 전쟁을 가르침으로 평정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였다고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 한국시대에 12한국이 형제의 나라로 병존하였다고 기록된다. 즉 서기 전 5천년경의 대홍수로 인하여 한인시가 다시 구부족을 모아 나라를 정비하였다고 기록되는데 한인시가 직접 다스리는 나라는 중앙정부에 해당한다. 구부족은 중앙의 대황원에는 황족, 우수리강 지역에는 방족, 한반도 지역에는 양족, 백두산의 동쪽 바다 근처에는 우족, 흑룡강 지역에는 현족, 서쪽 삼위산 중심으로는 견족, 서쪽 황하상류 지역에는 백족, 현재 중국 내륙의 산동 지역에는 남족, 중국 내륙의 양자강 부근으로 남쪽에는 적족이다. 이리하여 한국시대는 3301년의 역사가 된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 홍익인간 천부세상